아 김문수 지사님 아 김문수 지사님한테 막 덤벼 뭘 하고싶은 얘기가 있는데 날려드냐 아니 지나가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비선 지나가던 말도 무슨 상관 뭐라 야 너 어떤 발길질이야 발길질했어 저 새끼가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아니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 한거야 자 봤어요 때린거 아니구요 여기 잡혔어요 때린거 아니에요 체증있다구요 여기 체증있어요 여기 체증있어요 때린거 아니에요 체증있어요 체증있어요 때린거 아니에요 노세요 둘로 사세요 둘로 사세요 와 지가 엎어졌거든요 지가 혼자 엎어졌어요 지가 혼자 갑자기 지가 김문수 지사한테 욕하더니 지 혼자 자빠졌거든요 여기 다 찍혔어요 그냥 비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되거에요 아 지 혼자 김문수 지사님한테 지랄하더니 자빠졌어 아 여기요 여기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잘 찍었어요 네 김문수 지사님한테 혼자 지랄하더니 혼자 자빠졌는데 지랄 진짜 어디다 대고 혼자 지랄하더니 자빠졌어요 네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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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아니 뭐 이따가 너 일도 없어 아 선생님 이제 그만 일단 보호했습니다 나 너 보호했어 우리는 빠져 이거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다 없이 때렸다고 어딜 도망가 카메라에 다 촬영했어요 야 너 쉬워하지 말고 일어나 카메라에 다 촬영 됐거든 대쉬워하지마 어 카메라 촬영 다 됐어 피해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와 씨 야 연기자냐 연기나 해봐 연기나 해 인간이 이렇게 주로해야 되는 게 인간이 이렇게 쓰러야 되는 게 오 오 오 오 오 지나가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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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세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물러나 계세요. 아니 저 일행이에요, 잠깐만요. 상황 끝나면, 상황 끝나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, 물어보고 있잖아요. 여기 영상 촬영 다 됐으니까 거짓말, 거짓 증거 하지 마세요, 지금. 오세요! 다른 분들하고 싸우실 수 없고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으로 계속 말하지 않아요. 지금 안녕하세요, 저희 대인 기자 이형민입니다. 지금 그러면 이제 김문수 위원장 오는 분의 소아공원이랑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